어찌할까 어찌할까 하고 고민하지 않는 자는 나도 어찌할 수 없다 한의사 강요영의 심통부리기 오늘은 논어의 한 구절로 시작해 봅니다 오늘 주제는 공부 잘하는 아이 만들기입니다 대한민국 가정에서 자녀들의 공부는 정말 중요하죠 대한민국의 가정은 자녀의 공부를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다라는 말이 결코 과장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대학자인 공자도 공부에 대한 질문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공자는 당대에 제자만 수천수만 명에 달했습니다 인터넷도 없고 교통수단도 변변찮았던 기원전 시대임을 감안하면 엄청난 거죠 기원전에 쓰여진 논어라는 책이 21세기 현대인에게도 삶의 지혜를 제안하는 경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10년, 아니 요즘은 1년도 채 못 가서 용도 폐기되는 책이나 학문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고 보면 2000년 이상을 인류의 필독수로 자리 잡았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천하의 공자님도 제자들을 가르쳐 보니까 자기가 어찌할까 어찌할까 스스로 고민하지 않는 제자들은 어찌할 도리가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네 부모님들 역시 자식들이 공부하겠다고 할 때 도와줄 수는 있어도 애당초 공부하지 않으려는 아이를 공부하게 만들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럼에도 공부하라 공부하라라고 부모들은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한 걸음만 뒤에서 돌아보면 이는 아이를 위한 노력이라기보다 부모가 자신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강박적 행위일 때가 많습니다 이건 역시 지나치면 아이도 부모도 모두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스스로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어찌할까 어찌할까 하고 고민하는 아이로 만들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폭식증과 틱장애로 내원한 초동생 K군의 사례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K군은 저학년 때까지인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공부하라는 엄마의 날선 목소리만 들릴 뿐 K군은 공부에 흥미를 잃게 됩니다 모범생이던 K군은 사춘기가 되면서 돌변합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를 본체만 채 냉장고로 달려가 먹을 것부터 꺼냅니다 못 먹게 하는 엄마에게 대들고 짜증을 내죠 바로 스트레스성 폭식증입니다 그런데 아이의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엄마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바로 공부하라는 잔소리 때문이죠 엄마의 잔소리를 피하고 싶어 아파트 단지 내에 독서실에서 공부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엄마는 어느 날 공부를 잘하고 있나 싶어서 암행 감찰을 나갔는데 마침 그때 친구들과 놀고 있다 딱 걸렸던 거죠 결국 엄마는 독서실은 안 된다 집에서만 공부하라 이렇게 된 거죠 이뿐 아니라 방과 후에 친구는 누구와 만나는가 지금 책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는가 이런 것들을 수시로 공부방에 들어가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 공부를 곧잘하던 아이는 성취 동기를 상실합니다 엄마가 무서워 책상에 있기는 하지만 능률은 오르지 않는 거죠 쫓으려는 엄마와 잡히지 않으려는 아이의 신경전이 결국 두 사람 모두를 스트레스성 폭식증으로 내몬 겁니다 엄마도 살이 10kg 가까이 쪄서 폭식증 치료를 따로 받아야 했습니다 물론 엄마 역시 아이 때문에 실망감이 컸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주변 엄마들이 항상 자신에게 학습 방법을 먼저 물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이 성적이 떨어지니까 아무도 자문을 구하지 않는 처지가 된 거죠 그러나 K군의 엄마는 아직도 아들을 의사를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에 조금만 더 공부하라는 잔소리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마 입장에서 보면 조금만 더 하면 성적도 계속 쭉쭉 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조금만 더 철저히 아이를 감시하고 더 다그치면 더 잘할 것 같은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나 아이의 건강과 공부도 모두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했습니다 엄마는 아이가 공부하는 시간에 무엇을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TV를 보거나 집안일을 한다고 합니다 폭식증 한약과 함께 제가 내린 처방은 앞으로 아이가 공부를 하든 말든 신경을 끄고 하루 종일 집에서 엄마는 책만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딱 3개월만 해보라고 말이죠 그 과정을 엄마가 견디지 못하면 아이 공부는 완전 물 건너간다고 언포도 놓았죠 그리고 TV부터 내다버리라고 조언했습니다 그것도 실천 못하면서 아이만 닦달하는 건 불공평한 처사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몇 개월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엄마도 아이도 정상을 되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엄마 살도 쏙 빠졌고 아이도 스트레스 등 폭식증이 사라졌습니다 이 엄마가 실제로 그렇게 한 거죠 엄마는 그동안 온통 머리 속에 아이 공부 생각뿐이었는데 요즘은 운동도 열심히 하고 틈만 나면 책을 읽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책 읽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더라 아이한테 공부가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거라는 말은 이제 못하겠더라며 웃습니다 바로 머리로 상상만 하는 것과 몸으로 현실로 부딪혀보는 것은 엄청난 감극이 존재하는 거죠 공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너처럼 좋은 환경에서 공부만 잘하면 될 텐데 라고 쉽게 말하죠 하지만 부모가 직접 공부해 보면 압니다 왜 그렇게 하기 싫은지 K군의 엄마가 달라진 건 바로 그 차이를 자신이 직접 체험한 거죠 그래서 엄마는 요즘은 아이가 뭘 하든지 신경을 아예 덜 쓰려고 노력한다 하면서 그래도 오히려 예전보다 잘 알아서 공부하더라며 흐뭇합니다 K군처럼 엄마들의 불안은 잔소리에 그치지 않고 맹모삼천지교를 흉내냅니다 유치원은 물론이고 어린이집을 보낼 때도 교육 프로그램부터 꼼꼼히 따지죠 초등학교 때는 함께 노는 친구조차 집안 환경을 조사하고 부모가 함께 놀지 말지를 대신 결정해 줍니다 내 아이의 학습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까 그런 걱정 때문이죠 매 학년 초가 되면 단일 선생님의 성향과 학습지도 스타일까지 주변 학부모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알아냅니다 학원 정보들을 주고받기 위해 학부모들 간 물밑접촉과 신경전도 치열합니다 만약 공자가 살아 있었다면 공자에게라도 달려갔겠죠 친구, 선생님, 학교, 학원, 시험정보, 교재선택, 가회, 아이들의 교육환경과 관련된 엄마들의 노력은 이처럼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결같이 엄마를 제외한 외부의 것들입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빠져있죠 바로 엄마 자신입니다 아빠도 마찬가지고요 군자는 자신에게서 구하고 소위는 남에게서 구한다는 가르침처럼 항상 삶의 문제에서 해답은 바로 나 자신에게서 있습니다 맹모를 자처하는 엄마들이 정작 자신은 일주일에 책은 몇 권이나 읽는가 드라마 시청 횟수와 독서 건수를 비교하면 몇 대 몇이나 될까요 인간은 환경의 동물입니다 나고 자라면서 보고 듣고 배우기 마련이죠 그래서 부모들이 아무리 공부해라 노래를 불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학군에 좋은 교재를 앞에다 둔다 한들 엄마가 공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이의 무의식에는 엄마는 TV 보고 재미난 것만 하면서 왜 나만 이렇게 재미없는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겠죠 공부하라는 독촉이 더 심해지면 아이의 무의식은 아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엄마는 나를 못 잡아먹어서 저렇게 안달이구나 라고 부모가 자신을 공격한다고 얘기게 됩니다 틱장애로 내원한 한 여자 초등학생에게 장례 꿈을 물었더니 엄마처럼 사는 거요 라고 답합니다 아이 말이 아빠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엄마는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TV 보고 싶을 때 TV 보고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살잖아요 우리 엄마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이 아이에게 공부하라 다그치고 비싼 학원을 보내서 과연 성취 동기가 생길까요 공자의 말대로 어찌할까 어찌할까 스스로 고민하는 아이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엄마들은 공부 안 하면 커서 가난하게 산다는 논리로 다시 협박을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현재 자신이 가난하지 않기에 가난한 고통과 서름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협박은 잘 통하지를 않죠 오히려 아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마는 저렇게 책도 안 읽고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라고 말이죠 아이들이 공부를 잘 안 할 때 엄마들이 빛의 속도로 바꿔야 할 것은 선생님이나 학교 학원이 아닙니다 바로 엄마 자신부터 바꿔야 합니다 부모가 공부 못한 한 풀이를 자식에게 하고 싶다면 열성적으로 해도 좋습니다 다만 입으로 공부하라 라고 다그치면 K군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아이도 망가지고 엄마도 화병만 웃습니다 대신 지금이라도 엄마가 죽도록 공부하면 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공부할 수 있는 길은 늘려 있습니다 하기 싫은 핑계가 많을 뿐이죠 공부를 안 해본 엄마들일수록 공부에 대한 환상만 가득합니다 마치 무지개 저 너머에 찬란한 그 무엇인가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죠 인간은 자주 보나 갖지 못한 것을 가장 갈구합니다 자신이 가보지 못한 길을 가장 아름답다고 착각합니다 그런 착각 속에 아이만 다그치는 거죠 그러나 엄마가 제대로 공부해보면 압니다 공부가 그리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말이죠 엄마가 어렵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면 잔소리가 줄겠죠 잔소리가 줄어야 아이의 성취 동기는 오히려 커집니다 공부 잘하는 자녀로 키우고 싶다면 엄마가 공부해야 한다는 게 오늘 결론입니다 아이가 보든 보지 않든 엄마가 책 읽기에 흥미를 느끼고 꾸준히 할 수 있으면 아이들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이게 순리입니다 수천마디의 잔소리보다는 더 큰 울림과 메시지를 아이에게 던지기 때문이죠 공자는 기소불욕이 물시어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공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 순리와 이치를 어기기 때문에 마음도 몸도 병이 오는 겁니다 이 이치만 깨달아도 우리 아이 공부 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공부 못해도 스트레스성 질환 같은 걸로 병원을 찾는 일은 주로 들겠죠 이상 한의사 강룡에게 심통부리기였습니다